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1, 1, 2 아, 잠깐만, 잠깐만 자자, 자자 그럼, 됐다, 내가 이거만 하고 끝 야, 이거 진짜 잘 맞을 것 같은데 야, 씨, 뭐야? 야, 씨, 뭐야? 야 진짜, 야 진짜 소름 야, 진짜 소름 야, 어떻게 안 맞아? 어떻게 안 맞지? 나 갈게, 그냥 하지마 여기, 여기 너무 이상해 야, 말이 안 돼, 이거는 안 맞게 하려고 계산하는 것도 힘들어 야, 이거 어떻게 안 맞지? 아니, 진짜 누가 한 명이 더 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야, 이거 너랑 나랑 둘 새가면서 했는데 야 주영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저기 있었던데? 어디에? 좀 밑에, 로고트 아니, 막 훔치지마 아니, 진짜로 저기 있어서 꺼낸 거야 아니, 거짓말 우리 집에 이거 없어 아니, 거짓말 우리 집에 이거 없어 아니, 거짓말 우리 집에 이거 없어 아니, 저기 있었다고 아, 하지마 아니, 진짜로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저기 있었다고 저기 왜 있냐고, 이게 너네 집이잖아 안 나왔었어, 나는 너 혼자 없어 난 몰라, 난 아까 그 떡볶이, 뭐냐, 먹으면서 보다가 나 고슴이나 해야겠다, 그래서 한 거지 아니, 진짜로, 네가 사온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왜 사, 이거를 정말, 난 정말이야, 지금 아니, 나는, 난 사올 리가 없지 내가 이걸 왜 사와 이거 어디서 났어? 네가 샀겠지 네가 샀겠지 안 샀다니까, 나 왜 우리 집에 없어 뭐 할 거야? 그냥 너 보내야지 아니, 진짜로 무슨 말이야 야 아, 뭐지? 아니, 이거 왜 그런 거지? 이건 누가 가져온 거고 이거 왜 안 맞지? 아니, 서울이랑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나 못 보내려갈게 나 못 ancestral 서윤아 너무 무서워 feed 상봉하는 거야 가겠습니다. 1, 2, 3, 4, 5. 진짜로? 왠지 알아? 진짜로? 왠지 알아? 컴퓨어! 이거 잘 보면서 해야 돼, 이제? 야, 숨지지 마라, 진짜. 아, 그러니까, 잘 봐. 아, 이동해. 아, 명상을 해야 돼. 불을 좀 끄고.